주방의 아가님 주방의 아가님 주방의 아가님 주방의 아가님 눈 씻으시네 주에서 날 붙으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매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님 앞에 섭니다라는 곡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키기 때문에 저는 1프렛에 카포를 끼우고 E키 오픈 코드를 사용했어요 처음 나오는 코드 진행이 E, D over E, A over E, A minor over E가 되겠죠 E 코드, 하이 포지션 E 코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D over E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 칸 아래로 내렸죠 루트는 그대로 살려줘요 베이스는 6번 줄을 개방연으로 뮤트하지 않고 원래 이렇게 뮤트하는데 뮤트하지 않고 열어줬죠 그리고 A over E, A 코드가 이렇게 되죠 하이 포지션에서 다섯 번째 브렛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그냥 열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열고 이렇게 잡았죠 그리고 A minor over E, A minor A minor 코드가 이렇게 되죠 F샵마이너, G샵마이너, A minor 여기서 두 줄만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잡았죠 E, D over E, A over E, A minor over E 세 번째 줄 역시 코드 다 비슷하죠 네 번째 줄까지 비슷하고 후렴에서 변함없는 주의 사람 F샵마이너 Merciors B dement F샵마이너, A minor 7 F샵마이너, Aмер 이런 포ár Productions F샵마이너, A minor 7 F샵마이너, A조 Hazel & E Over G샵마이너 G샵마이너, Ebla E over G샵마이너 3 E over G slope E over GAMEούμε 2 저장마이너 그리고 F샵마이너 소리가 크게 거슬리는 부분이 없죠 이렇게 문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나의 모델 이 부분에서 역시 F샵 마이너스 7 G샵 마이너스 7을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C샵 마이너스 7 다시 G의 손날 붙으시니 F샵 마이너스 7 E어 버지 샵 F샵 오버 A샵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F샵 마이너스 7 E어 버지 샵 A A어 버 B A2에다가 베이스 B 루트 B를 잡고 이번 줄을 뮤트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E 여기 나와있는 코드들은 대부분 익키 오픈 코드 표에 나와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E어 버지 샵에서 그대로 두 칸 이동해서 F샵 오버 A샵이라는 거예요 이 코드만 조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특별한 코드가 없죠 코드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하이 포지션 문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굳이 하이 포지션을 사용하지 않고 이 아래에서도 충분히 연주가 가능해요 E 그대로 치시고 D어버 E D2어버 E 원래 이렇게 뮤트 했었죠 5 6번 줄을 근데 그냥 열어주시면 돼요 베이스 6번 줄을 돌려서 A어버 E도 A2 잡고 그대로 열어주시면 되고요 A마이너 어버 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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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연주가 되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 그럼 키를 좀 바꿔서 연주를 해볼까요 D 키 보이싱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3프렛을 3프렛에 카퍼를 끼우고 D키로 연주가 가능해요 자 그러면 F코드가 D로 바뀌겠죠 D가 되고 그 다음에 C어버 D가 되겠죠 그러면 D2 자 5 6번 줄 뮤트 해주시고 D2 이렇게 되죠 C어버 D C코드인데 베이스 D이기 때문에 다 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5 6번 줄 역시 뮤트 음 그 다음에 G어버 D가 되겠죠 G어버 D 음 저는 이렇게 하나만 잡았어요 5 6번 줄 역시 계속 뮤트예요 하나만 잡고 G6 오버 D가 되겠죠 그 다음에 G마이너 오버 D G마이너 G마이너 G마이너에서 2번 줄 3번 줄 3프렛에 이렇게 2줄만 잡고 나머지 또 5 6번씩 뮤트 이런 또 보이싱이 나오죠 D2 G2 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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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도 연주가 가능해요 나머지 부분도 키를 변화하셔서 연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